자, 시완씨 들었어. 아, 벌써 8시 19분이야. 우와, 강원도 오늘 오후에 비 온다니까. 아, 이번 추석 끝나고 날수록 기운이. 33도 이상이죠. 33도 이상.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. 기장, 테마 인도. 자, 뒤로 트는데, 이 두상 올라가면 안되고,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. GS8TX 하영지오스에서 하영지오스 쪽으로 내려갑니다. 기장 테마파트 인도 진입로 들어갑니다. 길이 억은지 모르겠네요. 여기 하영을 어떻게 보는데, 지금. 상대가 터뜨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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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대가 터뜨린다. 항대는 octagon이란다. 상대가 터뜨린다. 이게 꺼지마 이시비 19 오케이 아 되게 편하네 이거 공기압력을 정확하게 정량화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대충하면 안되지 정확하게 해야하지 이거는 공기압력이 얼마나 있을까 인마 이것도 29 어제 29 다 맞춰놨는데 뭐 얼마 그 단체로 파워 주고 보자 19 오케이 자 공기압력 19 확인 완료 그럼 좀 있다가 내가 니 펌프 좀 펌핑 좀 할게 응 그렇지 쓴김에 물 안 먹어 마시고 아 타이어 공기압은 29 29에서 19까지 복싱복싱이 좋네 아 나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 상태가 파크인거 온도 온도하는게 이만의 시간이 안되고 이야 공기압 29하고 19하고 이만의 차이 나네 이야 자 여기가 부산 포항관 미정호속도로 벌써 가을가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중에는 어디서서 정말 좋네요 이야 여기 기장 산악 자전거 이 코스 충돌 자고 여기서 갔다온 내려오는 코스코스인가 보네요 풸드링 홈당 으쌰 여기 기장 XG 끝내준다 여기 와 와 하 하 하 많이 드시는거 같고 이렇게 드시네 안녕하세요 가세요 자 진입 들어갑니다 자 처음이라서 자방 자방 갑니다 샤방샤방 되겠겠다 빨리 축소가 지나고 1.9키로 아 여기 구석구석이 싱글코스 진입이네 빨리 나왔다가 싱글코스가 지름길인가 봅니다 자 저는 XG 코스로 한바퀴 딱 돕니다 형 오늘 오후부터 비온다는데 비오고나서는 낮기온이 26도까지 한 5도 정도 이상 떨어질 것 같아요 오 벼룩팔리들 살짝 한 5마리 달라들더니 없다 정상은 11% 자 옆에 이렇게 빠펴네 계속 올라갑니다 땀이 막 눈으로 타고 흘러내리네 아 벼룩팔이 와 3마리 붙었다 아 집에 있는 망태기 들고 올걸 여기 웰빙 건강코스 임도 조성 3.6키로 연장 우와 잘어났네 다음에 이쪽으로 또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저는 직전에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5연정 여기는 10평 주식 10시 2분 아 도마마를 펴주고 내려가기다 아 아 아 벼룩팔일은 속도만 내면은 안달라 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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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를 써 봤다 쏙쏙 떨어지니까 괴롭하리네 막 달라붙네 떨어져라 떨어져 내리막이다 단풍 물들면 정확했는데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모르겠는데 오오오오오 야오오오 단풍 물들면 정확했는데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현백나무 축하합니다 됐어 물 한 번 먹고 여기도 길동길인가네 길도 모르고 처음 와가지고 어디 가시는데요? 범내제 범내제에요? 오케이 오케이 아까 내리 가시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시는 길이었네요 오오오 오오오 반응이 좋아하네 네 오오오 이야 장풍 물들면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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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요 예 아님 그룹 케이버 괜찮네요 아.. 안없네 아멘 용천리 일광산 일광산 드래킹 용천리 일광산 드래킹 용천리 일광산 드래킹 용천리 일광산 드래킹 용세 용선라이젠 여기는 어디 서요 여기 기장님 계세요? 영도에서 오신 선배님 그 다음에 동네에서 오신다고요? 연산도? 연산도요 내가 동네 동네요? 우와 46년생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2살 젊으시네요 대단하시지? 대단하십니다 보호장구 다 하시고 마음껍 찍어가 있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매일 타다십니다 매일여기요? 매일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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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분이서요 우리 동네서요 일삼오오 클럽이에요? 일삼오오 일삼오오 클럽이에요? 일삼오오 내가 정일본대 내 이름을 따서 몇명이 만들었던 것들이 일삼오오 일삼오 클럽 일삼오 클럽 리더시네요 피지컬 터링 터링 역시 일삼오 일삼오 장기 타지 몇 달 몇 달 다 타다가 오늘 주산 탱가 최고입니다 우산에 우산으로 가면 우산은 우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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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곰너루 곰너루كان이 있습니다 테마 인도지요? 사업상 바울에도 이하여 손에 주긴대 아 더 흔해 아 대껍 들려 좋구나 아 사업상 사업상 질퍼면 사업상 사업상 제일 먼저 바로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다리 좀 길고 이게 하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뭐? 자 우와! 뭐파! 와 진짜 잘되있네 와 국도동장 기분이네 계산길 올라갑니다 비 오네 야 너무 빠른거 아니야 오후 3시에 배우기로 했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냐